이 당면, 납작 당면이 정말 맛있네 제가 선물 사는 거 너무 힘들어서 자기야, 자기 거 진짜 맛있게 생겼네 이게 24cm에 6cm 높이거든요 생각보다 커요 1인분 해 먹으려고 샀는데 하다 보면 작은 건 좀 넘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큰 걸로 써볼게요 이렇게 예열을 먼저 해 주겠습니다 새송이버섯도 조금 넣어주고 오늘은 돌솥에 해 먹는 비빔밥 어제 애들 주려고 제가 돼지 불고기를 조금 해 놨었거든요 그냥 안 맵게 이거를 오늘 조금 넣고 이 정도? 응, 좀 더 비추장 조금 넣고 당근맛 넣을 수 있어요 양파도 아이고, 다 들어가네 벌써 맛있겠다 양파도 상쾌하게 activity 양파도 썰어ού 아, 양이 정말 많네 오늘은 맥주도 한 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먹을 때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아 군침 입에서 찜 나올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맛있지 근데 이번에 콩나물이 좀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맨날 같은 콩나물인데 왜 더 맛있지 아 이거 진짜 맵네 원래 제가 오늘 할 말이 있었거든요 까먹었어요 아까 요리하면서 아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가위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잘 안 꺾어지네 저도 못해 오늘 시동생 집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는데 아니 파티 아니지 브런치? 브런치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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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파티? 우리는 뭐 사가지? 커피 사러 맥도날드 왔습니다 우리 집에 장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딴 데 가서 좀 찍어갈게요 저 있는 것도 다 버렸는데 유튜브 할 줄 알았으면 버리지 말걸 다시 사야되잖아요 캐럿페이? 네 박스 베일리? 베일리? 켈린? 네 더블샷? 오케이 연아 소스 뭐 넣었어? 여기다가? 무슨 소스나 했는데 불닭? 불닭? 안 매워? 조금 근데 많이 안 매워요 조금 낫지 연아가 바꿔줄래? 맛있어 수고하 수고하 연아 너 다 하늘 다니고 있어 자 자 버려 버려 너희도 시험을 봐 어른도 시험 찾고 소스 한 거 먹어 우윽 이리 잡을 거래 아 이 정도 예약 으흑 웃겨 자 자 자 자 날 먹어 자 자 자 자 자 자 고기 고기 구기 가사 이런 음료수가 너무 달잖아요 그래서 제가 탄산수를 조금 섞어서 줘요 처음에는 반발이 너무 심했는데 어쩔 수 없죠 너무 단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애들이 맞지 얘들아? 와 신난다 아 여기로 없어 노어로다운이라고 얘기할 거지? 조금? 안그러면 너무 달아 엄마가 조금 맛있게 맛있는데? 앉아서 먹어 좀 앉아서 먹어 아직도 돌아다녀 먹으면서 빨리 앉아 이거 디플로마 시험 언젠데? 22nd of February February? 26th You got time 뭐라고 해야 되지? 졸업시험 졸업시험하는데 이거는 공부할 거 나왔어요 이거다 공부 열심히 해봐 이건 30페이지로 150페이지로 150페이지로 왜 저러고 있지? 쎅쎅거리고 있길래 뭐하니까 춤추고 있네 아 캐나다에 사람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이번 주 지나면 크림스마스인데 사람 진짜 많아요 저는 닭볶음탕용 담을 사러 왔습니다 H마트에 H마트에서 이거 죽같은거 할 때 먹으려고 쓸려고 삼겹살 삼겹살 삼배 주머니 그리고 오늘 찜닭에 들어갈 당면 그리고 노추 하나 사왔고 제가 H마트가 생긴 이후로 제일 좋은게 여기에 닭볶음탕용 절단된 치킨이 나와요 다른 데는 이거 없거든요 이걸 자르려고 제가 정말 큰 중국식 그 칼 있죠 정말 무식하게 생긴거 뭐라고 해야되지? 무슨 합판처럼 생긴 큰 거 있잖아요 그걸 사기도 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저는 잘 안되더라구요 막 튀고 뼈가 좀 으스러지고 근데 이렇게 절단된게 나와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볶음탕해서 시댁 가려구요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은 계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닭이 2kg 거든요 닭이 2kg니까 200ml 간장은 200ml 200ml 너무 많은거 같은데 잠깐만요 간장이 왜 이렇게 많지 간장 200ml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거 닭고기 좀 재워볼게요 와 양념 진짜 많네 와 양념 진짜 많네 양념 너무 많은데 나 오늘 망할 것 같아 연아 와 양념 너무 많다 나 잘못한 것 같아 엄마 어떻게 되겠지 냉장고 좀 넣어서 제가 계량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저번에 했을때보다 양념을 2배로 만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뭐냐 여기에 고추씨도 조금 넣어줄게요 오늘 괜히 계량하다가 망해가지고 이건 기분이 좀 안좋아요 노추 조금 넣어줄게요 망했다 망했어 괜히 새로운 레시피를 해보네 만에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다 양념 이걸 하는걸 까먹어가지고 제가 따로 불기름에 생강하고 파를 좀 뒤졌습니다 확 꼬실려버렸어요 이것도 여기 넣어주고 생강향이 탁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엔 물을 조금 더 부었고요 그랬더니 간이 딱 맞아요 바보다 바보 어찌어찌해서 맛있게 됐습니다 파만 위에다가 좀 썰어서 가야되겠어요 됐다 뭐 됐지 뭐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당면 납작당면이 정말 맛있네요 코린 치킨숲 한번 봐 치킨 보여줘 눈치 치킨 오우 되게 맛있어 아 먹을거 오늘 정말 많네 이거는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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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만? 네 아 오우 한국에서는 그냥 레드산빈스픱 아 오우 치킨 치킨윙 치킨윙 와 차씨유 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 신우 집에 밥 먹으러 가요 크리스마스이브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저희 시댁 가족 20명하고 딤섬 먹으러 왔어요 어디 왔냐면 저기 골든 제이드 팔리스 왔습니다 노스 웨스트에 있는 골든 제이드 팔리스 여기 맛있습니다 벌써 파킹롯이 꽉 찼어요 진짜 잘 맞네 우리 집이 있어요 네 좋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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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сте 어 진짜 짜주고 김팬쥬 빈이 먹었어 이거? 우리 주문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익숙한 버스 후기 아 나 알았지? 아 아 아 아 그쪽으로 그쪽으로 짝다 이거 짝다 이거 짝다 짝다 크리스마스 문어 그래서 선물 사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그냥 현금으로 대처합니다. 정말 낭만 없다. 열어봐라. 어, 털키 아니요. 프라임 레비였지. 와, 진짜 크네. You are hungry. I'm always hungry. Hungry. 맛있어? 좀 됐어. I think it's... He wants so good, it's like coffee cake. 마시 없어? 엄마 먹을까? I like hot chocolate, but just have an ass. 이거, I want to try some. 보자. 라즈버니스? 한번 먹어봐. 래스피리 있어? 없는데 맛있네? 맛있네 라라 워크 마 이거 예예 하고 다 갖다드려 호빈이가 주라 호빈이 absolutamente 예지 고마워 호빈이 만세 나이스 블랑켓 나이스 블랑켓 나이스 블랑켓 아 멋있다 나이스 오 근데 작겠다 어 좀 작다 그러네 나이스 블랑켓 멋있다 어때? 이 사람은 컴퓨터 더 좋은 거 나이스 너무 귀여워 아리찌야 아마도 커플 이스?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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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lbs 16lbs? 16lbs 아마도 티워프 3개 2개 1개 2개 1개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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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1개 1개 아 이거 너무 귀엽다 chainsaw man 아 좀 궁금해 왜 이렇게 2개 1개 2개 2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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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 진의 진의 제가 배고파요. 아, 오케이. 이거 얼마? 160원? 160원? 150원? 150원. 아, 너무 비싸다. 김에라은 김에라 돼지.